자가이머 애가 오는 자가이머 댄스 여기는 은키 가이머입니다 이건 아 조금 약해 아 이거다 이거 이게 좀 제일 괜찮은 것 같아 언니 나 이거 할 때 카메라 진짜 쳤다 어우 대박 와우 나 하고 나서 오마이갓 이랬는데 지금 내가 뜨거운 두 슈즈 무슨 말이 더 필요해 이거 뭔가 진짜 컴백했구나 싶어요 사랑스러워 지금 챌린지 외워야 할까 외워갑니다 내가 새로운 걸 배웠어요 요즘 사람들은 다 이렇게 이렇게 찍는 거야 진짜? 이렇게 찍는 거야 와우 쏜 왜 이래? 칠거봉 아니에요 근데 뭔가 이렇게 다른 사람이 찍었던 것처럼 나오네 이렇게 나오는 거야 오 괜찮은데? 내가 우리 세라피아 엠스트데를 대표하는 사람으로서 또 배워와서 알려줘요 끝! 저희 오늘 애니를 적었잖아요 같은 포즈 했단 말이에요 이거 앉았는데 이렇게 했다가 같이? 같이? 다음 주부터 더 예쁘고 멋있게 할 거니까 다음 주에 기대 많이 해주세요 안녕! 안녕!